안녕하세요 크루즈러버입니다. 뉴욕에는 다양한 종류의 페리가 있고 페리라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페리를 타고 가는 여행으로 맨하탄 뷰가 아름다운 최고의 장소를 소개합니다. 갠드리 플라자 출입공원이 있는 롱아일랜드 CD입니다. 롱아일랜드 CD로 가는 페리라인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스토리아 페리라인입니다. 유명한 포토존인 캡시콜라 사인판이 있는 곳에 페리 터미널이 있습니다. 페리에서 내리면 남쪽으로 향하며 주변 풍경을 즐겨보세요. 물이 오르기 시작한 수양보들이 봄을 노래하네요. 도로변에는 다양한 포드 트럭들이 있습니다. 갠트리가 웅장하게 자리하고 있는 공원에서 여가를 즐겨보세요. 유엔 빌딩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비롯한 유명 건물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유엔 건물이 있는 미드타운을 방문하고 싶다면 페리 터미널 34가에서 내리세요. 샌드발리불코트와 넓은 파빌리온이 있는 또 하나의 페리 터미널입니다. 헌터스 포인트 사우스파크는 벚꽃들이 아름답게 피고 있습니다. 이스트리버 페리라인은 이곳에서 시작하여 월스트리트까지 오고 갑니다. 헌터스 포인트 사우스파크의 정보는 위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세요. 겐트리 플라자 스테이트 파크와 헌터스 포인트 사우스파크가 인접해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으니 두 장소를 함께 즐겨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영상 아래에 있는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꽃소식과 함께 님들이 가정에도 좋은 소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